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갓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거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갓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캐시미어 오픈 니트 조끼 브이넥 루즈피돌 베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캐주얼과 정장 모두 어떤 컨셉의 코디에도 어울릴만한 디자인의 캐시미어 베스트입니다. 세련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이 여성스럽고 단아한 느낌을 주네요. 셔츠나 폴레티나 심지어는 블라우스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쁜 디자인입니다. 살짝 오버 숄더라인이 오히려 더 안정감 있고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든답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와 다크 그레이 그리고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있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투엑스라지까지 5단계가 있네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캐시미어 니트 조끼 라운드넥이 차지했습니다. 금장의 단추가 고급스럽고 포인트네요. 캐시미어의 섬유지경이 15.5마이크로로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운 조직의 원단입니다. 독일에서 제조한 원사로 방적과 염색을 했네요. 까다로운 방사 공정을 거쳐서 우수한 캐시미어 원단으로 옷을 제작했어요.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과 퀄리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가성비 제품이네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연 1위를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부인의 캐시미어 조끼 베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 중이네요.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조끼입니다. 색상이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네요. 조끼는 대부분 겉에 레이어드로 입지만 따끔거리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예요. 40kg에서 75kg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제품이랍니다.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깔끔하게 스타일리시한 브이넥으로 목라인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딱 떨어지는 소매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전혀 없네요. 밑단도 섬세한 바느질로 봉제가 깔끔하고 정교한 봉제와 품질로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 뭐예요? colleges 테